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하라고 경찰에 하명을 했나 안 했나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오늘 오후에 조사를 받을 예정이던 전 청와대 행정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원래는 검찰 수사관으로 청와대에 파견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. 오늘 첫 소식 김기태 기자입니다. 서울 동부지검 소속 수사관 A 씨가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부근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현장에는 A 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메모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이를 토대로 A 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A 씨는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있을 당시 그 아래 행정관으로 근무했습니다. 지난해 6.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함유 명 수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A 씨는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첩보 생산에 관련된 인물로 거론돼 왔습니다. 당초 A 씨는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문제의 첩보가 생산된 과정과 경찰에 전달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. 검찰은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해 한 점에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김기태입니다. 김기태입니다.